안녕하세요. 김과 멸치가 유명한 보령시에서 조미김, 건어물을 판매하고 있는 대광수단 맛김의 복정숙입니다. 저희 대광수단 맛김은 국내 청정해역에서 직접 수매해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맛있는 김과 건어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제품들은 충남 보령시의 인증을 받은 상품들로 세상의 원초를 단연간 쌓은 노하우의 가구법으로 만든 바삭하고 고소한 조미김과 보령의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맛있는 건어물입니다. 바다가 주는 자연의 선물을 정직하게 판매하겠습니다. 이제는 전통시장의 좋은 먹거리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